어? 어서.. 그냥 번여먹을게요. 애들이 나오기 전에 찢어질 걸? 너 어디로 가? 이리로 가볼래? 네,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동망로 쪽으로 가서 일단 아까 빵집이라고 써있는데, 이쪽이. 네. 어? 네. 이걸 한 번 찾아봐. 나는 이쪽에, 이쪽에 가서 일단 찾아볼게요. 하나 살때마다 전화해. 네! 수고하세요! 어? 엄청 가야겠다. 어? 저희 좀 맞죠? 저희.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요, 지금 혼자라서.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빵집? 유명한 빵집이라는데. 바로 걸릴 것 같은데. 양화로. 저기요. 안녕하세요. 여기 이 동네 잘 알아요? 어? 여기 맛집 이런데 아는 데 있나? 여기랑 여기는 선수역 쪽에 있는 거. 어, 이거는? 이거는 근처다. 난 잘 몰라.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오지렁이었어요. 런닝맨 봤죠? 네? 런닝맨. 네. 혹시 걔네들 여기 돌아다니면서 나를 찾아다닐지도 몰라. 네. 그럼 난 못 봤다고 얘기죠. 나 지금 물어볼 것 같아, 너무 예뻐가지고. 자꾸 물어볼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자,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홍대파리피터. 미안한데. 빨리 짓나. 라운야. 하하야, 저게 미안한데 우리 팀 분위기는 원래 있던 팀하고 좀 달라. 왜왜왜왜. 손이 짓나. 아아! 2개 남겨! 야, 너였다. 야, 남는 안 해. 지석질 나, 지석질! 왜 손이 나죠? 아, 나 사람들이 내 실물을 보고 또 몰래는 거야. 왜? 실물이 괜찮나 봐. 어? 그죠? 형, 제네 못 들었는데. 형! 왜? 여기가 70 몇 번인지를 좀 보자. 아, 저기 있다! 왕살로 19길. 어디야, 어디? 19길, 19길. 뭐야? 아, 여기 있대. 19길 여기 있잖아. 어? 이거다! 어? 이거 아니겠다. 이거 맞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좀 흩어져서 빨리빨리 찾아옵시다. 형, 그러면 좀 이따 가요. 그래, 그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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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알았어. 야, 걱정하지 마, 친구야. 형은 경험이 와라, 경험이. 어, 알았어. 그래, 알았어. 좋아, 알았어. 좋아, 알았어. gentle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